대현주의 홍팀도 4명이셨습니다. 청팀도 4명이셨습니다. 양팀도 5.3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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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입니다. 마지막은 안주셨나요? 오늘 출전한 팀 강동 전수관과 아리세는 양 팀 모두 아주 강한 팀입니다. 강동 전수관은 작년 2008년까지 우승팀이고요 아리세 팀은 2005년에 죽을 수 없이 2006년에 불가능한 아정적 이후로 강한 강팀이 있는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머 엄마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성균 선수가 좀 어리거리에서 그러신 건가요? 많이 어리거리하기 때문에 그러나 운용실량만큼 여러분들이 보셨내서 정말 에이스입니다 청김선수는 굉장히 만화 주인공처럼 된 것 같아요 강동 화이팅! 순정만화는 아닌 것 같아요 아우 아우 캐릭터가 진행되신 것 같아요 선수들의 경기 시간은 총 5분이고요 5분 이내에 승부가 나지 않으면 무승부로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연습하셨죠? 경기가 속은 상태일 때 맞다 선수를 보면 선수들이 진정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선수에게 진정합니다 승동 후방연М이 승동 후방연М이 승동 후방연M을 승동 후방연М이 약간의 노출이 승동 후방연M이 Marvin님 승동 후방연M이 응대적으로 고기는 좋지 않더라 승동 후방연M이 다리 타고 다리 타고 다리 타고